헤어 오오오오오오 whole yeah 오오오 a pretty lady 오오오오오 defair 나무현의 끄덕끄덕 이 노래를 들으면 제 모습이 먼저 떠옵니다. 형들이 안 웃겨도 깨레를 웃으면 끄덕끄덕 하기 싫은 일도 형들이 시키면 끄덕끄덕 이것이 바로 남네의 기능입니다 호흡사연 소음 무대 호흡사연 네 형들이 하지 말라고 진짜 하고 싶어서 뭐했지? 어 튀지마! 나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왜? 나대지 송윤씨는 이렇게 된다 형들이 송윤씨는 참 많이 웃기잖아요 아껴요? 여기까지 송윤씨와 함께한 소음 호흡사연 이제 멋진 시간이 됐어요 어떠셨어요?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가나요? 가서 뭐할거야 잘거에요? 네 와인 안내하고 잘했어요 오랜만에 방송에서 송윤씨 만난 방어 그래서 팬분들께 보내는 키스가 아주 친절하게 오랜만에 이렇게 키스도라 목에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팬분들이 많은 시청자분들 잘 들여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에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 다 질문 나온거에요 재밌겠다 정말 우현이 형이랑 오랜만에 방송했네요 정말 우현이 형이랑 오랜만에 방송했네요 가슴이 뛴다 난 또 아무 말 못하게 잘생기 예예 예야 예 예 예